현판을 세로로 쓰였어요. 그거 세 글자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대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대문은 본래 이름이 돈의 문이죠. 그 다음에 북대문은 원래 숙정문인데 원래 소지문이었다가 바뀌었는데 세 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옆으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요. 그런데 숙례문은 이렇게 세로로 종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만 흥인지문은 글자가 4개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서울을 가장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남산. 남산 봉숫대 가면 다 보입니다. 강남도 보이고 강국도 보이고 청와대 안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이 이렇게 부각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낫산이 있고 남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바이산들이에요. 바이산이기 때문에 이게 건조예요. 그래서 화재가 빈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 멀리 가는 건 관악산이 바이산이에요. 바이산이 건조예요. 또 불꽃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안에 화재가 빈발하거나 하면 관악산의 화기가 강해서 이것 때문에 여기가 불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 남대문이 아니고 숙례문이죠. 숙례문. 여기 숙례문이 있는데 여기. 여기서 여러분들 5호사항이라고 인. 인의 예지신에서 이게 흥인문입니다. 흥인진문, 동대문. 이게 오행에 목을 배속해요. 의인은 서대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금을 배속합니다. 서쪽으로 방향을 배우고. 이었째는 이건 불입니다. 그런데 남쪽이에요. 남쪽. 그다음에 지는 북쪽입니다. 그런데 수를 배속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남쪽의 숙례문인데 이건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현판을 세로로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럼 뭐예요? 불을 세워놨어요. 그럼 이제 관악산의 불기운이 강한 불기운이 여기 불하고 어떻게. 맞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싸움할 때, 뭐 여러갈 때 맞불 잡기 많이 하죠? 그렇다시피 밝혀야죠. 즉 뭐냐면 사냥, 특히 사대문 안은 화기가 강한데 그것이 불기운이 강해서 그렇다 주변에. 그러면 저것을 저렇게 해서. 그러면 저 숙례문을 이렇게 불을 세워놔서 정말 불이 안 나느냐. 불이 났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이건 한양이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불 조심하라. 이런 것이죠. 그럼 당연히 저 숙례문 불타기 전에 저거 더 조심해서 경계 많이 했어야겠죠. 참 어처구니 불타 버렸는데 바로 저런 것들이 풍수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왜 흥린진문을 보면 글자가 네 글자예요. 동대문은.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면 인왕산은 이렇게 내려왔다 살짝 꺼졌다 남산으로 연결되고 아주 길어요. 그런데 낙산은, 청룡은 짧아요. 이렇게. 짧으니까 이건 풍수, 순수적인 해석인데 청룡은 남자, 명예, 벼슬 이런 것이 강하다고. 특히 남자는 장남, 장손. 조선 왕실에서 보면 장자, 장손이 일직 여자라거나 왕위를 계승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호는 여자, 재물. 한양은, 서울은 앞으로 재물의 도시가 될 수 있고 여성의 도시가 될 수 있죠. 예술의 도시, 상업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니까. 강해. 그 다음에 차남, 차손. 차남이 강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산이 짧은데 산이 짧은 것을 어떻게 해? 이 산의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산을 그릴 때 이 모양을 갈지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산을 갈지자로 하나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 여기. 산을 늘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한양이라는 도시가 완벽한 땅이기는 하지만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렇게 글자를 통해서, 그럼 정말 글자를 통해서 저게 정말 늘려졌느냐? 항상 그걸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마다 너는 특히 간이 나쁘니까 술 먹지 말아라. 너는 폐가 나쁘니까 담배 조금만 피워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어떠한 성격이기 때문에 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서울에서 어디가 가장 문제가 있을까요? 사방의 사람들이 잘 감쌌는데, 여기 북쪽 잘 감쌌죠. 인왕산 잘 감쌌죠. 살짝 꺼졌다 남산들여서 잘 감쌌죠. 동대문 낙산 잘 감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비었죠? 청계층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동대문 여가 있죠? 그런데 임진왜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1592년에. 일본 아이들이 쳐들어와서 한 몇 년 동안 분탄기를 했죠. 선조임금이 그걸 과학적으로 정치정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자기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우주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오니까 명나라 군대들이 막 설쳐.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유명한 훌륭한 현인들한테 물었어야 하는데 풍수들한테 물어봐요. 야,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도성의 직위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는데?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동대문 쪽으로.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뭘 세우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다가 저게 사당입니다. 이게 묘라고 하는데 동묘입니다. 동쪽에서 동묘죠. 저기가. 관우 장군을 모신 사당이에요. 여기다가 사당을 세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 건물 건축양식이 조선식이 아니에요. 중국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나무가 희며버린다. 이게 모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모란 많이 심지만 여기 가면 유난히 모란이 많이 있습니다. 모란 군략이에요. 모란은 중국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걸 자세히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 없구나. 이 안에 누구를 모셨냐면 관우 장군을 모셔놨어요. 왜 중국의 장수 관우를 모셨을까? 여기다가. 선조임금이 그러면 사당을 짓을 때 어떤 사당을 짓으면 좋으냐. 그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 군대가 도성안에 진주하면서 백성들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관리까지. 그러니까 명나라 군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데 명나라 군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관우 장군이랍니다. 관우 장군을 선거에요. 오! 조선에서 우리가 와서 구해주니까 관우 장군은 사당을 세워주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선에서 명나라 맞으면 황제, 신종에게 글을 올려요. 우리가 여기다 관우 장군은 사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종이 돈과 글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한중, 조선과 중국의 합작품입니다. 정확히 서기 1600년에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 동면은 남하고 있죠. 동면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저게 왜 지어졌대? 왜 저기 중국식이래? 왜 모란꽃이 저기 많대? 풍수질을 존재하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풍수질이 역사가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풍수와 관련된 문화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문화예산을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풍수를 좀 더 아시면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풍수도 문화유산이다라는 말이 정말 이제는 보편적으로 확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도 오래되고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 곳곳에 숨어있는 풍수에 대해서 미신이다라는 오해나 편견들이 많습니다. 이 풍수라는 우리 전통사상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맥이 끊겨버렸기 때문이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흐름이 끊겨버린 걸까요? 전통사상의 계승 문제인데 그것은 가장 먼저 1차 주범은 일제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서 하면서 우리 것은 모든 것이 미신이다. 너희는 미개하다. 우리 것을 전해주마. 이렇게 해서 전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사상의 뒷골로 몰려나갔고 그러면 해방 이후에 그런 전통사상이 다시 복원이 돼야 하는데 서구의 뛰어난 문물, 특히 우리는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굶주리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래서 서양에 과학, 의학이 들어오면서 우리 것은 회복할, 복원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게 며칠 전에 흘러버리다 보니까 풍수나 이러한 것들은 사회의 머리는 좋으나 그 사회에서 좌절된 이런 사람들이 호구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바뀔 수밖에 없고 술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전통 풍수가 과거 미신이었다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아픈 사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더 학자들이 젊은 학자들이, 여러분들 같은 젊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도 서양 위주의 학문의 경도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겠네요. 정말 지금부터라도 풍수를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의 고유의 유산으로서 복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해 주실 예정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풍수와 우리 국토감. 너무 좀 딱딱했고 그다음에 문화예산. 문화예산은 그냥 우리가 보고 즐기는 것이지 직접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풍수는 명당 써서 잘 먹고 잘 산 것이라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직접 한번 다뤄봐야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풍수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부자가 되고 좀 더 쾌적한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생활 속의 풍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김두기의 풍수 이야기, 내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풍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